네,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물체 A를 밀어 용수철을 압축시킨 후 잡고 있던 손을 가만히 놓았다라고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A는 용수철에서 분리되어 운동을 하다가 수평면에 고정된 쿠션과 충돌하여 정지하였다라고 나와있고요. A가 쿠션과 충돌하는 순간부터 정지하여 쿠션도 받은 힘의 크기를 시어대로 나타내는 것으로 곡선이 시간축과 이르는 면적이 S다. 요거네요. 근데 지금 보면 A와 쿠션 이렇게 나와있잖아. 자, 얘네들 운동량, 충격량이 작용-반작용 관계인 거야. 자, 작용-반작용의 특징을 갖다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힘의 크기가 어때?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의 방향이 반대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작용을 줬던 시간과 반작용을 줬었을 때 시간이 서로 어때야 되면은 동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작용을 준 쪽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랑 다르게 A라고 할 거고 아니다. 그냥 저기를 갖다 빗대어서 얘기를 해볼게. A와 쿠션이라고 얘기해보자. 그러면 F, A와 F 쿠션이 되겠죠? 자, 힘의 크기는 일단 똑같고 방향이 반대야. 그럼 얘 자체가 플러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만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자, 여기에 다시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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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이 주는 시간과 반작용이 주는 시간 서로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T, A, T 쿠션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쪽에서 발생한 충격량과 이쪽에서 발생한 충격량이 서로 어때?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힘과 시간 관계 그래프라고 나와 있잖아. 자, 힘과 시간 그래프 둘러싸인 넓이가 힘 곱하기 시간 값이 되기 때문에 충격량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넓이에서 이 S는 A가 받은 충격량 또는 쿠션이 받은 충격량 두 가지 모두 다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충격량의 변화량은 또 뭐였습니까? F는 M에 의해서 운동량에 대한 변화량과 서로 어때? 똑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쿠션과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A가 쿠션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로 어때? S 넓이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맞는 얘기가 될 거고 쿠션을 충돌하기 직전 A의 운동량 그렇죠? A가 가다가 A가 가다가 뭐 한 거야? 정지했잖아. 그럼 이 넓이가 뭘 의미한 거야? 바로 이 S라는 넓이를 의미하게 된 거잖아. 맞죠? S라는 넓이를 의미하게 된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니까 이 S가 곧 충격량의 변화량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쿠션 충돌하기 직전 A의 운동량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손을 놓은 순간부터 용수철에서 분리될 때까지 A가 용수철부터 받은 충격량 또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5번 이렇게 되겠죠?